국민의힘 충북 청주상당 공천이 취소된 정우택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취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습니다. 정 의원은 오늘 자신의 돈봉투수수 의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김대엽식 선거방해 정치공작에 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이어 더 많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당의 고민은 알겠으나 정치공작에 의한 억울한 인격살인 피해자에게 공천취소까지 해서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. 정 의원은 또 당의 경선 투표에서 수만 수천 지역주민과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 승리한 후보를 정치공작에 의한 의혹만을 가지고 후보 취소 결정까지 이르는 것은 무리하며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그러면서 당 공관이 공천취소 결정 재고는 물론 비대위 반려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당의 최종 결정에 따라 지역주민과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 추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. 앞서 정 의원의 돈봉투 수수 의혹은 지난달 중순 정 의원이 한 남성으로부터 흰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붉어졌습니다. 하지만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정 의원의 돈봉투 수수 의혹은 객관성이 없다며 충북 청주 상당 지역구 총선 후보로 공천했습니다. 그러나 이후 정 의원의 보좌관이 돈봉투를 준 사업가와 주고받은 녹취록 등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고 결국 당 공관위는 어젯밤 정 후보의 공천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. 네네네네네